안녕하세요. 워드 프로세서 한글 2020 버전 교재에서 파트 1번 시험 유형 연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핵심 포인트로 먼저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답안 파일의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을 잘못 지정하면 감점이 아니고 아예 실격 처리됩니다. 파일 이름은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지시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따르고 반드시 저장해야 되는 폴더 위치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도록 해주세요. 교재에선 핵심 기능과 출제 유형 나와 있죠. 핵심 기능에서는 메뉴, 그리고 바로가기 키, 도구 상자 이렇게 세 가지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제일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출제 유형을 보도록 하세요. 지시사항을 보면 답안된 작성의 파일명은 지시사항과 저장 위치가 나와 있죠. 지시사항에서는 답안 파일명의 폴더 이름으로 c드라이브의 wp라는 폴더로 찾아가서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수험번호가 없는 상태죠. 수험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수험번호 8자리 사용을 하고요. 수험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c드라이브 wp라는 폴더에다가 12345678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임의대로 8자리로 지정해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 설명대로 따라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우선 한글 2020을 실행을 해주세요. 파일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면에 제일 상단에 빈문서 1, 한글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구요. 파일 이름은 빈문서 1에 해당되는데 현재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화면에 아래쪽에도 보면은 탭으로 빈문서 1이라고 되어 있구요. 닫을 수 있도록 x표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파일을 바로 그냥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할 때 단축키는 메뉴를 봤을 때 저장하기의 단축키는 화면 상단에 보면은 도구 상자가 있구요. 바로 밑에 기다란 서식 상자가 있습니다. 서식 상자가 안보인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서식을 이렇게 체크되도록 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 상자에서 세번째에 있는 아이콘 디스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를 올리면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고 단축키로는 Alt-S가 나오고 있죠. 키보드로 왼손으로 Alt-S키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위해서 바로 디스크 모양의 도구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저장 폴더 이렇게 나타날텐데요. 여러분이 저장해 드릴 폴더는 C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죠. 직접 여기에서 폴더를 찾아가도 되구요. 저처럼 C드라이브에 WP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눌러도 됩니다. 저는 영진닷컴의 이기적인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이 교재에 부록으로 제공되어 있는 파일 압축을 풀어서 해당 파일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교재에 부록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과 설치된 파일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장은 C에 WP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는데 수험번호 6자리로 저장해야 되죠. 저희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12345678이라고 8개 숫자로 이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 형식은 그냥 이 상태로 놓으면 되구요. 바로 그냥 저장을 눌러주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12345678.hwp 과로 안에 C드라이브에 WP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나타납니다. 아래쪽에도 파일 이름이 보이는데 .hwp라는 확장명 안 보이고 폴더명은 안 보이죠. 이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요. 합격생의 비법을 잘 보면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워놓기 했는데 바로 아래쪽에 파일 이름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경되어 있죠. 합격생의 비법 교재 내용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될 때는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구요. 그리고 다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경됐는데요.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저장을 해놓았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할 파일은 반드시 저장하기를 눌렀을 때 글자가 까만색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교재 앞쪽으로 가서 출제 유형 2번 문제를 보도록 하세요. 지시사항에선 방금 작업했던 이 파일을 불러와서 wp라는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와야 된다면 저장하기의 왼쪽에 있는 불러오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방금 저장했던 것 이거 불러오면 되죠. 저희는 이미 불러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건 그냥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냥 디스크 모양을 누르면 그냥 저장하기가 되구요. 옆에 역삼각형 누르면 추가 메뉴가 나타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을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타나서 파일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wp라고만 입력하고 저장하기를 눌러주면 바로 wp.hwp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험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교재에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파일 이름을 잘못 작성했을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작성할 때 파일 이름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파트 1의 앞쪽에 보면 시험 안내부터 소개, 시험 전 체크사항, 자주 질문하는 Q&A, 그리고 실수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안내와 채점 프로그램 사용 안내에 대한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소개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고 실제 시험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출제되고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파트 1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전 체크사항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한글 프로그램을 열어서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없는지 잠깐의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때의 환경설정 등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시험 시작된 다음에 환경설정 해도 됩니다. 환경설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여러분이 실제 연습할 때하고 동일한 상태로 한글 화면을 맞춰놓고 작업하면 문서 작성하는 데 조금 쉽겠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시험 전 체크사항을 보고 환경설정을 맞춰주도록 하세요. 우선 보기 탭을 보면 도구 상자에서 저는 쪽 윤곽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쪽 윤곽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커서가 깜빡이는 이쪽에 90도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아래쪽에도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쪽 윤곽의 체크를 없애면 이렇게 화면 전체가 커진 상태로 방금 전에 보였던 꺾여져 있던 그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쪽 윤곽을 체크를 해놓고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지 머린말, 꼬린말, 쪽번호 같은 게 모두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쪽번호는 체크를 해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화면의 보기 상태를 100%, 쪽맞춤, 폭맞춤 이렇게 3개 선택할 수 있고요. 화면의 아래쪽 오른쪽으로 가면 퍼센트를 다른 거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사용자 정의로 퍼센트를 입력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폭맞춤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방금 상태처럼 하려면 100% 아니면 쪽맞춤처럼 바꿀 수도 있고 아까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125%로 해서 설정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폭맞춤 상태에서 화면을 변경하면서 작업을 해서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문단부호라는 게 있고 그 아래 조판부호, 교정부호,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단부호는 체크를 해놓고 보도록 하세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꺾여진 화살표가 보이는데 이게 문단의 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거는 문단이 끝났죠. 그래서 하나의 문단, 두 번째 줄은 빈 줄로 있는 두 번째 문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단부호 체크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엔터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문단부호는 체크를 해놓도록 하세요. 조판부호는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할 거니까 이거는 체크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림을 삽입해야 되는데 그림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도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지 않으면 커서가 있는 곳에 아래쪽에 이렇게 까만색 안에 글치가 보이고 있죠. 이거는 현재 키보드 입력이 영문 입력 상태인지 한글 입력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한영키를 눌러서 한글 입력 상태 하면 이렇게 변경되고 다시 누르면 영문 입력 상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보기 싫다면 도구에서 환경 설정을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타 탭으로 이동을 해서 입력기 언어 표시 이 체크를 없애면 그 기능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에서 실시간 검색을 눌러서요. 영한 에센스와 민중 국어 사전 이 두 개는 체크를 없애놓으세요. 클릭, 클릭해서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글과 영어 이렇게 단어를 입력을 했는데요. 워드라는 한글 블록 설정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영어 단어도 블록 설정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환경 설정에서 다시 영한 에센스와 민중 국어 사전 설정 해놓고 다시 한번 블록 설정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사전이 나타나는 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기타의 실시간 검색에서 영한 에센스와 민중 국어 사전은 체크를 없애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험 전 체크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꼭 읽어봐 주시고요. 실습 파일 설치하기에 대한 설명 보시고 파일 두 개 설치해야 된다는 것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1의 섹션 2는 편집 용지 설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핵심 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지의 유형에 따라서 편집 용지 설정이 다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 유형은 A형, B형, C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제 유형에서는 용지 여백을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20mm로 지정하고 머린말, 꼬린말은 10mm, 기타 여백은 0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wp 폴더에 섹션02.hwp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찾기 쉽게 다른 폴더에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풀이 방법 보고 따라 하도록 할게요. 이전에 작업했던 파일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할게요. 단축키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쪼개서 편집 용지 설정이 있는데요.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단축키 F7키를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F7키를 바로 누르도록 할게요. 편집 용지 대화상자에서 기본 탭에 용지의 종류는 A4 국배판 210x297mm 용지 방향은 세로로 되어 있고요. 가로라면 이 값이 서로 바뀌게 되겠죠. 저희 시험은 모두 세로 상태니까 이거는 특별히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재본도 한쪽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문서 한쪽으로만 작성하기 때문에 다른 것 바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용지 여백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20mm이고 머린말, 꼬린말은 10mm 그리고 기타 여백. 여기서는 제본에 해당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탭키를 누르면 순서대로 이동하는데요. 이전 한글 버전 사용했다면 순서가 조금 다르게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잘 보고 용지 여백 설정해야 되는데요. 탭키 이동이 불편하다면 입력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블럭 설정한 다음에 값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위쪽 값은 20mm 지정했고요. 머린말과 꼬린말 10mm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머린말 10 입력. 그리고 왼쪽 가선 다시 20 입력. 기타 여백 0이죠. 그대로 놓고요. 오른쪽 20 입력. 꼬린말은 머린말처럼 10 입력. 아래쪽은 20으로 입력. 여기에서 바로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설정 조금 굵게 버튼이 보이고 있죠. 설정을 누른 것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입력하고 마우스로 가서 설정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용지 여백 이전과 조금 달라진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잘 모르겠다면 여기 뒤로 가기 버튼 한 번만 눌러볼게요. 여백 설정. 이 꺾여져 있는 이 표시가 다르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본문 영역이 조금 넓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 책에서 보면 합격생의 비법이라고 작은 글씨로 써있는 팁들이 있거든요. 이번 용지 여백 설정에 대한 설명에서도 합격생의 비법을 보면 문제 유형 B형과 C형의 경우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쪽 머린말 꼬린말 기타 여백. 이게 다르게 설정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잘 모르겠다면 교재 뒤쪽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각 문제 첫 번째 장에 있는 용지 여백 설정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시험보다는 상설시험에서는 문제 유형이 약간씩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지를 받게 되면은 첫 번째 장에서부터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설명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장하기 오른쪽에 프린터, 인쇄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미리 보기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용지 여백 설정이 어떤지 정확히 안 나오고 있죠. 여백 보기라는 걸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점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나타나는데요. 가운데 이 영역이 본문 내용을 입력하는 영역이고요. 위에 조그만한 사각형으로 있는 이 부분은 머린말에 해당되는 부분, 아래쪽은 꼬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바깥의 여백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에 해당됩니다. 시험장에서 이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인을 하면은 시험시간 너무 촉박하게 됩니다. 다음 섹션 작업을 위해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다음 섹션 작업을 위해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 이름 지정된 것처럼 저는 섹션 0이라고 해서 저장하도록 할게요. 기존의 파일이 있는데요. 기존의 파일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은 파일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냥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섹션 3은 다단 설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문제 유형에 따라서 시형은 새 다단으로라는 걸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 설정 기능은 바로가기 키보다는 도구 상자로 그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바로가기 키가 없이 Alt-WU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Alt키와 W키를 같이 누르면 절대 실행되지 않는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바로 쪼개서 다단이라고 있습니다. 단 되어 있죠? 바로 위에 거 눌러주세요. 단이라고 써있는 글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그림을 클릭을 하면 단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출제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다단 설정에 대해서 문서 본문은 2단으로 편집하되 단 간격은 8mm 구분선은 실선 0.12mm로 설정하시오 되어 있죠. 기존의 파일 섹션 2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 F7키를 눌러서 용지 여백 설정을 했죠. 그냥 빗문서 상태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 빗문서 1 상태에서 F7키를 누르면 용지 여백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작업할 때 섹션 0이라는 이 파일 이전에 작업했던 파일 불러와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쪽에서 다단 이 도구를 클릭을 해주세요. 메뉴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쪽이라는 메뉴 이름 오른쪽에 역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메뉴가 나타나서요. 여기에서 단, 다단 설정 이렇게 실행을 해도 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단 설정 대화 상자에서 자주 쓰이는 모양에서 2를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에서 보면 2단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럼 단 개수가 2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분선 넣기가 있는데요. 구분선을 넣게 되면 미리 보기에 세로로 이렇게 선이 보이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 시형에서는 구분선 넣기 이렇게 하지 않고 문제 유형 시형에서는 구분선 넣기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설 시험에서는 체크되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받는 문제지를 보고서 문서에 구분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너비 및 간격이 있는데요. 단번호는 무시하고요. 너비가 81.0으로 되어 있고 간격이 8.0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간격 8.0은 조건에 지시되어 있는 것과 간격이 8.0인 것은 조건에 지시된 것과 동일하죠. 만약에 8.0이 나오지 않고요. 너비가 81.0이 아니라면 F7키를 눌렀을 때 지시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20mm, 머린말, 꼬린말 10mm, 재본 0mm 이게 제대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단 설정 빠져나와서 편집 용지 설정부터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단으로 가서 2단 설정하고 구분선 넣기 확인하고 간격과 너비 확인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 설정 되었을 때 아무 표시가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희 출제 유형 다시 잘 보면은 구분선을 실선 0.12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 Z 또는 되돌아가기를 해서 단 설정은 없애놓고 다시 단 설정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제 유형에 있는 지시사항에 맞게 둘, 구분선 넣기 체크, 종류는 실선 선택되어 있고요. 자, 목록을 열어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선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죠. 그리고 굵기는 기본 실선의 크기가 0.12mm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간격, 간격이 8.0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둘, 그리고 구분선 넣기만 확인하고 바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라는 게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까와 다르게 지시사항대로 하니까 이렇게 세로선이 나타나죠. 그러면 왼쪽에 이 부분이 1단이 되고요. 오른쪽에 이 부분이 2단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면 앞쪽에 또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있는 출제된 문제를 봐주세요. 그러면 내용 입력된 게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져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제가 엔터키를 누르면 세 개 문단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구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따라하기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단설정 취소를 해놓고 단설정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2단으로 지정해놓고 구분선 넣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적용 범위 다시 설명한다고 그랬죠. 교재에서도 합격생의 비법에 보면 문제 유형 C형에서는 문서 전체가 아닌 세 다단으로 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엔터를 제가 한 4칸 정도만 띄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단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단설정 동일하게 설정을 하는데 적용 범위만 문서 전체가 아닌 세 다단으로라는 걸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커서가 있는 위치부터 이 단에 설정되어 있는 세로선이 나타납니다. 위쪽은 안 나타나고 있죠. 기출문제에 따라하기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단설정이 되지 않은 위의 줄은 단이 그냥 하나인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아까 커서를 여기다 놓고 그리고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단설정이 되어서 이 왼쪽에 첫 번째 단 1단이 모든 내용이 채워지면 바로 2단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내용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따라하기 문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조금은 알아놓고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따라하기는 동영상이 제공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타자가 느리거나 아니면 한글 프로그램 처음 작성을 해보더라도 교재의 설명과 동영상을 그대로 따라서 연습을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파트 1로 다시 돌아와서 각 기능별로 공부를 하면 기능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은 파트 1에 섹션 1에서 섹션 3까지 아주 간단한 기능만을 배웠는데요. 교재 앞쪽에 있는 설명 그리고 전반적인 설정 등 한글 프로그램에서 알아둬야 될 전반적인 설정 등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에 맞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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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